백암산 1 평부위원군과 강계군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823m 저교령 산맥에 딸린 산으로 주위에 천불봉과 숭적산이 솟아있다. 산세가 매우 험준하며 식물상은 빈약하다. 남쪽빛 달면에서 발원하는 숙에는 청천강의 상류인 화경천으로 흘러든다. 산의 동쪽에는 화경천과 동로강 기슭을 따라 만포선 철도와 희천에서 강계 간 국도가 지난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닭 exhale 지옥